야, 우측으로 빠지면 안 돼. 호재 잘 봐. 호재 잘 봐. 자. 하나, 둘, 셋. 가자. 쉬지 마. 쉬지 마.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얘들아. 이렇게 밀면 밀려. 오케이. 야, 쭉 가보자. 지금 UGT도 지금 숨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밀어야 돼. 힘들어, 한 번만 돼. 하나, 둘, 셋. 데려와. 데려와. 오케이. 아, 정진 나오고. 오케이. 자, 앞에 가가 줘. 정진 앞으로 가. 오케이. 자, 올라가. 자, 잡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만. 여기, 대기. 밀어, 밀어, 밀어. 가자. 저까지인데, XX. 이놈아. 다리 박아. 다리 박아. 가둬줘, 가둬. 가둬시자. 하나, 둘, 셋. 다리 박아. 다리 박아. 다리 박아. 다리 박아, 다리 박아. 다리 박아. 하나, 둘, 셋. 자, D 포인트입니다. D 포인트에 이제 펠리콘 박스가 있거든요. 여기 끝이 아니야. 30킬로야. 끝이 아니야. 맙소사.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펠리콘 치러. 야. 선비해. 선비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선비해. 선비해. 시름이 이제 배가 좀 이렇게 위로 뜨니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비해. 선비해. 그런 게 뒤쪽에 무게중심을 놔야지만 밀기가 더 용이하다는. 자, 가자. 하나, 둘, 셋. 안 밀리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펠리콘 박스를 딱 신는 순간 정말 상상초월 무게가 돼버렸고.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진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밀릴까? 안 밀려요, 그거는. 하나, 둘, 셋. 안 밀리네, 형아. 자리 바꿔보자. 야, 자리 바꿔. 좀 더. 발 박어. 발 따로 박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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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려요, 안 밀려요. 하나, 둘, 셋.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X 되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저 갯벌 그냥 아무 장비 없이 혼자 걷는 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개인당 100km를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전부다. 이 정도 속도면 따라잡힐 것 같아요. 파이팅, 나이스. 놀 successfully strap소ater. vaiDIA 야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